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어디에 왔느냐 바로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용마산에 왔고 여기는 해발 300m 조금 넘는 산으로써 일단은 정상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뒤로 제 뒤로 보이죠 도심의 배경이 보입니다 아파트들 주택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멋진 하늘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산도 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제 방송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면 무엇이 장점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일석삼조 바로 여러분이 도움도 받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진 경치도 보시면서 방송을 감상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런데 바람이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휘날려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lb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오늘 간단하고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hlb 계속 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제가 만약에 hlb 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30만원 까지는 무난히 들고 가겠다 라고 딱 말씀드리면서 시작하죠 요 최근에 찌라시로 인해서 어 잠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바로 전환사체 그의 다양하죠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뭐 fda 승인 그리고 nda 시판호가 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이제 5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승인이 되고 시판호가가 되면은 바로 hlb는 주가가 더 날아갈 것이고 더 큰 기업으로 발더듬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열사 9개 계열사를 점점 더 덩치를 키우고 있는 진양곤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hlb 가 이렇게 앞서서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죠 바로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 캔바이오가 있겠습니다 두 기업 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레고 캔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 그리고 오리온의 지금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더 큰 기업으로 발더듬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알테오젠 역시 머크사와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년 1조 규모의 엄청난 초대형 대박을 터뜨렸죠 로열티가 매년 1년마다 1조 원씩 발생을 한다 그 1조 원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또 다른 기술 이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 5월 달에 nda 시판허가로 인해서 미국 51개 주 그리고 더 다양한 유럽 내 국가들에서 이제 리보세라니까 캔남리 주마의 병역법을 활용한 간암 1차 그쵸 치료제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해 있는 역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위암 3, 4차 그리고 그 밑으로 다양한 신약들이죠 16개 바이프라인을 조성한 그 신약들이 추가로 이제 승인을 받고 시판허가가 나면서 매출이 이제 상업화가 되고 매출이 거기서 나왔을 때 역시나 이제 어 적자 전환에서 흑자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진양군 회장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왜냐 제약바이오를 밀어줘야겠다 그렇게 아예 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21조 1000억을 지원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그렇게 해서 바이오특화 단지를 조동하는데 11개 전국의 시도에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대전 광역시가 거의 유력하게 후보로 낙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시절부터 그리고 기존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웬만한 제약바이오 대형 기업들 셀트리온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 많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R&D 연구개발 시설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대전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무려 여기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총 기술 이전을 통해서 5년 동안 17조 1000억 달러에 17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기술 이전을 읽어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더불어서 머크사 365년이 된 전통적인 역사가 깊은 글로벌 빅파마 제약바이오 기업 머크사까지 여기로 유치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과 머크사는 점점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HLB 또한 여기다가 계열사들을 죄다 때려받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생산 시설을 만들어내고 더불어서 연구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진양군 회장이 계열사들의 상장 주식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 바로 CBBW 전환사체와 신주 인수권으로 늘리게 되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냐 투자 금액이 7000억 그러면 이 7000억을 이제 바이오특화단지 21조에서 또 지원을 받고 여기서 대전에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생산 시설 그리고 R&D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추가 신약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또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추가 신약 개발이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HLB는 나중에 AI 신약 개발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 AI 신약 개발 기술 또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7000억 투자 금액에서 여기서 쓰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현재 일반 신약 개발은 16년이 걸리지만 역시나 HLB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이번에 성과를 거두는 리부세라닌과 캄넬리 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반타작으로 줄어요 그래서 7년이 되고 여기에서 반류 시밀러 복지약품 또한 반으로 줄어들어요 2년이었던 게 1년이면 복지약품을 개발에 대해서 매출의 극대화를 시키는 데 도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HLB가 이번에 리부세라닌과 캄넬리 주막의 병행요법 그리고 간암 1차 위암 3, 4차 구의 다양한 대장환까지 다양한 병의 암 치료제로 활용이 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경쟁사들이에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바람 소리가 들러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해외 글로벌 경쟁사들이죠 일단은 에자이, 에자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일본 기업인데 FDA 승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104%나 상승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베이진이죠 베이진 같은 경우도 주가가 400% 이상 넘어가면서 에자이는 시총이 35조 그리고 베이진은 52조까지 육박하는 엄청난 기록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이죠 캄넬리 주막,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막이 역시나 이슈가 되면서 항서제약 또한 시총이 50조를 돌파했고 그런 캄넬리 주막의 판매 인수권이죠 판매 인수권을 누가 확보했습니까? 바로 HLB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부세네리가 캄넬리 주막이 이제 매출이 나오고 상업화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게 누구다 HL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HLB 같은 경우는 이 7천억을 투자해서 이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바로 리부세네리가 캄넬리 주막의 대량 생산이죠 왜냐 이미 신청권을 많이 받아놨을 거고 앞으로 또 공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둘 다 개당 이제 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치료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 치료제다 보니까 암세포만 죽이죠 암세포 암세포 악성종액만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받고 있는 항암치료랑은 틀리죠 지금 받고 있는 일반 항암치료는 24번을 다 받기 때문에 받고 나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 지금 착한 암세포랑 나쁜 암세포를 같이 죽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걷기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완화시킨 게 이제 리부세나닙이고 그리고 뭐예요 캄넬리 주막은 바로 면역치료제 이제 암 자체가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시면 표적 치료라고 해도 아무래도 강력한 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면역치료제죠 면역치료제 캄넬리 주막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면역력을 살린다 죽어있던 면역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역요법으로 인한 이 치료제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런 치료제를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HLB 제약으로부터 HLB 제약을 통해서 지금 바로 생명과학이랑 생명과학이 원래는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판권 그런데 이 생명과학한테 HLB 제약이 우리나라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이 실제로 시판 허가가 되고 판매가 되었을 때 준비를 해놔야지 그리고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그래야지 생산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BBW 신주인순권 전환사채가 통해서 지금 7천억을 모았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채권, 채권에서 바로 주식으로 옮겨타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 상태는 소멸되지만 여기에서 신주인순권 같은 경우는 채권 권리는 놔두고 신주가 상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로 때려 박았다 해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주님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7천억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진양군 회장이 취득 후에 소각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 자사주들을 매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소각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만약에 CBBW를 발행을 해서 안 좋은 상황이 이루어졌다 주가가 희석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예를 딱 하나 들어보자면 비교를 하면 돼요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이드로리팀이 있었습니다 지금 3만 5천원이었던 주가가 쭉 계속 빠지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질 때마다 CBBW 이제 전환사체와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CBBW를 발행할 때마다 이슈라는 악재 아닌 호재 같은 호재를 악재 아닌 호재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주가는 잠깐 뛰지만 결국은 주가가 내려갔다 왜냐? 이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주가가 계속 내려갔지만 HLB를 보십시오 지금 차트를 우리가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도 HLB는 지금 4만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상향곡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일정한 패턴을 그립니다 어떤 패턴 그리죠? 바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주 정도 올라가다가 그리고 한 5일 정도 빠지고 5일선에서 빠지고 또 일주일 올라가다가 3일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 길게 가고 내려가는 건 짧게 간다 놀림 먹고 가는 짧게 그려주는데 이때마다 무엇이 나왔느냐 바로 CBBW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계속 내려갔겠죠 그런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소각하고 취득해서 소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주가에 스며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가와 맞물리면서 행사가에 때렸지만 결국은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고 이 기대감이 재료 소멸이 언제가 되느냐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HLB는 그냥 걱정 없이 저라면 초반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30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히 들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HLB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연기금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왜 두드러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수급이랑 이제 연기금의 수급은 틀립니다 연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단체 기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연일 매집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HLB가 지금 12만원 넘겼다가 다시 11만원대로 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10만원대로 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10만원이 넘어갔다는 건 호가 단위 또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올라가도 큰 변동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 느낌이겠지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또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간다 그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HLB 지금 서울 중랑구에 있는 용마산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린가요?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오늘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바람 부른데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저를 위해서도 맞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방송했으니까 그 정도는 또 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쪼잔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저는 대인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